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평소 컨텐츠인 L1 라이선스를 끝마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번 시간 또 우리 가똥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선생님이 직접 저만을 위해 만든 휴리닝 특화 노이로제 익스프레스 빌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비법 영상이라고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이로제 익스프레스 축제를 하는 시간 바로 한 번 가져봅시다. 일단 현재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초반에도 말이죠. 잘 될 때는 겁나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진짜 한없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 싹 끌어주면서 하나 채워주고 그렇지. 차체 잡고 아 이런 나이까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센세가 내주신 노익 숙제 바로 한 번 봅시다. 여기서 오케이 여기까지 안 가는 건 똑같고 뭐야 한 번 꺼고는데 드리프트가 차네? 어? 나는 안 되던데? 여기서 쭉 가고 끌어주면서 오케이 한 번 더 붙어 쓰면서 끌어주고 여기서 더블 드리프트 아 붙어 두 개 채워서 안 막으면서 약간 안정적으로 하는 느낌이네요. 여기서 쭉 오케이 와 근데 이게 확실히 선생님 뭔가 실력을 좀 감추시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제가 따라하기 쉽게 만들려고 막 달리고 싶은 달리고 싶은 본능 막 억제하는 느낌이 보여. 오케이 아 나 여기가 마이구가 아닌데 오 와 선생님 한 번 더 박았다. 근데 이랬는데도 깨진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꺾고 꺾고 나 여기도 잘 안되더라 은근히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덤프 뛰고 밟으면서 바로 부셔쓰고 꺾고 미리 꺾고 한 번 더 꺾으면서 들어가고 자 여기서 드리프트 하나요? 어 그 놈 들어가네? 자 시간 간당간당 해보이는데요? 깰 수 있냐? 이 구간에서 일단은 한 30초가 남아야 되는 거네. 내가 이 구간에서 한 20초가 남아가지고 못 깼었거든요 한가? 좋아 여기서 15초 점프 뛸 때 15초 남아 있어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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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어? 드릴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밟고 아 끝에 안 밟아도 되네 와우 와 일단 그러면 구간별로 하나씩 한 번 해보자 제가 그동안 아껴뒀던 피셀기가 하나 있어요 잠재력 부스터 파워 말랩 찍어가지고 아 레벨 달려서 안되네 이거 오케이 그래도 부스터 파워는 조금 올려놨어요 자 선생님 영상을 살짝 좀 기억하면서 달려봅시다 저는 저같은 경우에 여기서 처치 부스터 쓰는게 좀 편하더라구요 쓰윽 끌어주고 아니 나는 이게 한방에 안 차는데 부스터 쓰면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여기서 안정적으로 더블 드리프트 쓰면서 부스터 썼었어요 아 자 직선고간부터 봅시다 여기서 뚫고 내려간 다음에 부스터 밟고 드리프트 끌면서 끊어주고 한 번 더 부스터 쓰면서 끌어주고 채운 다음에 드리프트 더블 드리프트 여기서 한방에 슉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꺾어주고 싹 하면서 들어갔었죠 이런식으로 이거 맞나? 아 여기도 한방에 들어갔어야 된대 아 망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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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좋아 여기서 바로 직선 내달리면서 샤악 꺾어주고 샤악 끊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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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가락이 변하는건 아니라서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별로 솔직히 그래서 직선 내달리면서 샤악 샤악 오케이 너무 깔끔하다 샤악 쏟 딱 아 저기서 약간 살짝 방향을 잡는게 문제네 자자자자 나 진짜 이제 슬슬 노익 좀 깨고 싶어요 누가 댓글로 그러다라고 하구요 형 이거 컨셉이 있지 못하는거 나도 컨셉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리얼 100% 강북 싫어요 이거 제가 도전을 언제부터 했었죠? 지금 이거 한 3주 되지 않았나요? 한 달까지는 안된거 같은데 거의 한 달 다 돼가는 느낌이 있어 이거는 제가 맨날 말로만 평생 컨텐츠 했는데 이러다 진짜 평생 컨텐츠 될수도 있어 싹 끌어주면서 나이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자 여기가 마이 구간인데요 여기서 쫙 들어가서 싹싹싹싹싹싹싹싹싹 우와 이걸 이걸 가나요 설마 싹 여기서 한번 꺾고 두 트리프 아 너무 좋았는데 아 잠깐만 이거 2구간 복습 좀 해야겠다 아 아니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잘했는데 2번 떨어지네 자 여기 구간 자 꺾으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꺾고 살짝 해서 2개 유지하고 꺾으면서 한번 더 꺾고 바로 차 can 뒤집어서 잡고 wan 드리프트 와 도용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진도 나가 볼게요 자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싹 꺾adas 살짝 살짝 덜 또rav 붙어 여기서 꺾고 한 번 더 밟으면서 바로 차차 잡아주고 아이고 아 그래도 그 항상 마일 구간이었던 지그재그 구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생각보다는 쉽게 뚫리는 것 같은데 원래 거기서 그냥 오지게 박아가지고 답 없었는데 꽤나 좀 안정적으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아프잖아 한 대 박긴 했지만 침착하게 꺾어주면서 들어가주고 나이스 여기서 망했어요 자 자 자 자 왔어요 왔어요 여기서 살짝 꺾어주면서 슛 오마이갓 망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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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드리프트 살짝 꺾고 꺾어주면서 들어가주고 오케이 여기서 두개 채웠고 부드럽게 떨어졌어 아 근데 확실히 선생님이 알려주신 빌드가 제가 따라하기에도 할만하거든요 엄청 쉽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한번 더 끌어주고 두개 채우고 오케이 여기서 스리프트 해주고 너무 좋아 깔끔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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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코스터 밟아주면서 끌어주고 여기서 싹 끌어주면서 들어가주고 골고 오고! 아이고 또 까먹었네 일단 가을 때까지 갑니다. 최고 기록 세워보자! 자 현재 시간 3시 36분 제가 8시부터 했으니까 이제 8시간 다 돼갑니다. 노이로제 익스프레스 왜 한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처음에 보셨던 것 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오늘 일단은 진짜 실력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오늘 진짜 거의 8시간 가까이 하면서 확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외웠거든요.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 좀 짜주신데 덕분에 어느 정도 약간 공략 비슷한 게 좀 생겼어요. 여기서 박으면 안 되는데? 여기 뻗어. 오케이. 오케이. 발 꺾어. 포스터. 어. 어. 자 여기까지 나름 괜찮아. 여기서가 문제야. 여기서가. 여기서는 그냥 갈게요. 나쁘지 않아. 나 나쁘지 않아.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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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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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가 왜 이렇게 박아야 되냐. 좋아. 클났다. 음주운전. 어. 자. 미리 꺾고. 으아. 으아. 오호. 자. 오늘 최고 구간까지 좀 가보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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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꺾어주면서.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너무 속도를 줄였나. 선생님 하실 때는 여기서 좀 속도를 줄여가지고. 제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하시던데. 또야. 또 또 이 구간이야 또. 여기서. 남아. 으아아아아아. 어. 한 발짝이. 가졌다. 자 자 자 자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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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요. 왔다 요. 와우 여기를 연습 많이 해야겠다 여기도 무조건 막히네 좋아 슬로우로 가나요? 깎아주고 바로 여기서 깎아 모르겠다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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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제일 멀리 가나요? 와 저기있고 저기까지 안 돼 오 너무 아깝고 오늘은 여기까지 맞지 wat 쟘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